균형 잡힌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탱자의 산넘꼬물 건너 맛집 찾아시어 아직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리지 않아서 딱 4명 만들어서 오래간만에 찾아간 거제동 법조타운의 돌솥 한정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13,000원짜리 한정식으로는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며 생선은 싸우지 말라고 한 명당 한 마리씩 나옵니다. 법조타운의 특성상 아쉽게도 9년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평일날 점심 저녁만 오픈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